네 비가 온 다음에 산에 이렇게 올라와 봤습니다. 여기 보니깐 산삼이 아닌 오가피 입니다 오가피가 이렇게 싹이 올라오고 있는데 작은 오가피 새순 같습니다. 여기 쥐나물도 보이네요 여기도 쥐나물이 꽤 있습니다 네 쥐나물입니다 쥐나물이 이렇게 쭉 있네요 쥐나물 여기도 쥐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쥐가 막 자라고 있네요 오 잔대 요즘 보기 드문 잔대입니다 잔대 싹이 이렇게 있네요 여기도 쥐나물이 이렇게 또 있네요 쥐나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도 쥐나물이 있구요 쥐나물이 꽤 있네 여기 이 둘레에 다 이렇게 치웁니다 쥐가 좀 있습니다 여기도 쥐나물 이렇게 쥐나물 쥐나물 아 뭐냐 우거져서 다니기가 좀 불편합니다 여기 오가피 싹이 이렇게 있구요 여기는 생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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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 이렇게 있습니다 아 저기도 잔대 싹이 있네요 잔대가 여기 이렇게 잔대 이것도 잔대입니다 잔대 여기도 잔대 싹이 이렇게 올라왔네요 잔대 싹이 이렇게 저기도 잔대가 있습니다 잔대가 이런 잔대가 있고 이렇게 생긴 잔대가 있고 여기도 잔대입니다 이것도 아 여기 잔대가 또 있네요 아 여기 잔대 여기에는 잔대가 이렇게 흥치 않은데 잔대 싹이 꽤 있네요 네 이건 옥나무 같습니다 옥나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옥나무가 아직 싹을 안피우고 있는거 보니까 살지 말지입니다 살지 말지입니다 잔대 네 이런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잔대 여기 취남을 조금 꺾어다가 네 쌈 싸먹겠습니다 네 쌈 싸먹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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